로버트 루이스, 밥, 포시는 미국의 배우, 댄서, 음악 안무가, 감독이다. 밥 포시는 안무로 토니상에서 8번이 수상을 하는 전례없는 기록을 세웠다. 뿐만 아니라 감독상도 한 번 받았다. 또 아카데미상에서도 4번 후보로 올랐는데 영화 카바레 위감독을 맡으면서 아카데미 수상을 했다. 밥 포시는 노르웨이계 아버지와 아일랜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시카고에서 태어났다. 1950년대 메트로 골드인 메이어의 댄서 겸 안무가로 활발히 활동했다. 밥 포시는 13살 때 아는 사람과 함께 더 리프 브라더스라는 그룹을 만들어 15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한다. 이후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안무가 연출로 활동했고 댄서로 영화에 출연하기는 했지만 1968년 달콤한 자선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데뷔했다. 1973년에는 영화 카바레 로 아카데미상에서 수상을 했다. 뿐만 아니라 피핀 우로토니상을 리자위드 AZ로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각종 시상식을 휩쓸었다. 1979년에는 재즈는 나의 인생을 통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